저거 어떡하냐? 조인이 방송에 들었지만 이거 연희님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서폿 한 명을 구해야 돼요 아 원재씨는 내가 말을 해봤는데 원재씨는 이다와 쿠크할 때부터 실현 및 헬컨텐츠를 함께한 시청자분으로 망용애와 실현 카렐리고스를 같이 깬 적이 있다 본계는 딜러지만 힐러가 필요할 땐 홀리나이트도 가능한 올라운더이다 원재씨가 1600이야 레벨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만약에 서폿 못 구하면 그냥 내가 원재씨 지원해주고 원재씨 모시고 가야지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야 근데 1600이상 서폿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거의 다 고정팟 있지 않나? 조건이 1620이상 10통 좀 있어야 함 남바절 당연 시간괜춘 방송 시청자 연희님 오면 교대 가능하신 분 지금 요정도거든? 이정도면 그냥 노예를 구하는 거라고요? 아니 수바 파티원을 구하는데 노예를 구하는 거라고 말을 해버리면 수바 그러면 뭐 님은 무슨 던전 가지고 딜러 일곱명을 노예로 생각합니까? 교대가 문제라고요? 교대 가는 건 너 땜빵이야 이거라고? 교대할 때 퇴직금 주자구요? 야! 그럴 바에 야 원재씨 방송에 있습니까? 원재씨 내가 150 쏴줄게 그냥 가만히 그냥 교대가 되는 사람은 지원하는 거지 지금도 안하는 사람이 많이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말이야 수바 교대가 되는 사람을 구하는 건데 교대가 되니만이 가지고 수바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지원하시는 분들인가? 지원을 안 하면 되지 원재씨 원재씨 재료는 다 있어요? 명파는 600만 있고 그다음에 돌파석이 3000개 있고 돌파석 사야 돼 파강이 5덩이 5덩이면 될 것 같고 정수강이 30덩이 아 되겠는데? 골드만 있으면 되겠는데? 원재씨 기다려봐요 충전 좀 할게요 지금 저기 강화방송 좀 돼요? 저 지금 파괴 중이라 잠시만요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 야 나 이거 보석 빼서 좀 처리 좀 하자 근데 원재씨 마루 버블 감당 되겠어요?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저는 홀라라서 버블 없어서 아 맞네 제가 통제 가능합니다 가자 타옥 파워 탈이 천천히 해요 천천히 상관없어 갈 길이 멀어서 빨리 갈게요 올 19강이죠? 무서운거 먼저 합시다 무기부터 하자 무기만 좀 사기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요? 무기는 좀 쫄려요? 스킵 안 하네? 아니 숨결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해도 돼 숨겨둔 안 봐도 돼 17까지만 노승 가고 18, 19만 숨 넣으면 될 거 아마 사실 싸게 갈 것 같으면 무기말고 다른거 하는게 낫긴 한데 원재씨 또 데리고 가야지 어 빨리 붙었어요 오케이 굿 원재씨 숨결 좀 어? 골드 충분할 것 같다 다행이다 강화가 잘 돼서 아마 금방 오우 오우 괜찮은데? 잘 붙네요 아 그렇지 이거지 아니 사부작 사부작 누릅시다 이제 아이씨 이럴 거 골드 너무 많이 줬네 이거 아이씨 아이씨 원재씨 미담 좀 풀어주십쇼 제가 전에 회의를 할 때도 배템 지원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이단님이 그 뒤에서 조용히 뒷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 안좋은 거래는 아니고 뒷거래라고 해서 어 그지 그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그지 그지 네 될 거 같아요 빨리 붙네요 아이 좋습니다 아니 강화가 졸라 잘되는구만 원재씨 나 무기 강화할 때 유혹했어요 안했어요? 아이 저는 응원하면서 봤죠 아 역시 됐어 그 아크라시아를 지키기 위해 강화하는 거 아니에요? 아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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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큰 뜻을 알아야지 아 그거 뭐야 끝났어요? 네 그럼 뭐 해야돼 이제 보석 보석 꼬라지 좀 봅시다 ㅈ 됐네 안봐절은 뭐 창달도 되어있고 아 오케이 보석만 보석만 하면 되네 아 삼신기 정도만 구웅하면 돼? 그럼 나머지 7회 어 아 나 수봐 보석 하나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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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 혹시 뭐 그 10랩 도박도 할까요? 어? 그거 나쁘지 않지? 어 그게 나쁘지 않지 돈을 만들어야지 아주 감히 살아있는 친구 아 감 하나 가져가야겠다 잠깐만요 야 원재씨 이거 건조개? 여보세요? 네 홀리나이트를 위해서 아 수봐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다른지로 없어? 아니 근데 레벨이 낮아서 상관이 없어요 네 얘는 7멸로 내리고 확실하게 야 님 약간 지금 방송에 휘둘려가지고 합성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찾는 게 낫지 않겠어? 지금 다른 캐릭은 뭐 끼고 있어요 보석? 10며롱 끼고 있고 10? 네 아 그럼 얘 하자 해도 돼요 어차피 내 거 알릴게 예? 오케이 하하하하하 간다 거짓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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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거짓 멸 오케이 제발 아 쓰면 돼 쓰면 돼 나 빼 마지막 아 나 빼 나 빼 쓰면 돼 자 아니가지고 지금 홍염 4개 된 거야 지금 저 신멸하는 번식 할 수 있거든 아니 왜요 열화해서 멈출 그 나머지 저 해가지고 좀 자세 안 나오니까 저거 7렙 3개 저거 9렙으로 나중에 올려주세요 그럼 또 뭐 할 거 있나? 팔찌 봐봐요 팔찌 좋아요 저거 아 팔찌 좋네 아 팔찌에서 신속이 좀 빠져서 그렇구나 플래츠 밀었 됐죠? 아니 이거 볼라이크 네 다 밀었어요 오케이 수요일에 봅시다 끝났나요? 네 무슨 일 있으면 또 중간에 DM 한 번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뭔 일은 없어요 이제 님만 일이 없으면 돼 있어도 귀엽게요 아 네네 오케이 게임하십쇼 이제 빨리 큐브 들어가요 이제 네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예예예 이럴 거면 스와 처음부터 그냥 원재님이나 데리고 갈걸 아휴 아 근데 아깝다 아까 멸화 3개 떴었어야 되는데 그 멸화 3개면 원재씨 구레보석 다 복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요? 올라가지 않을까? 나 이거 방송 끄면 이제 잘 됐죠 이제 님 돈 많아요? 우웅 쓷 어디에ogie 데뷔